방금 스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즈! 네, 3, 2! 그렇죠! 3, 2! 1! S... 이제 당황했다. 3, 2, 1이었네요. SRI라 저희가 편의점 3라고 부르고 있죠. 3, 2, 3. 3, 1이 없었어요. 사실 이 플루이드 오디오의 유일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. 앞으로 추가로 얼마나 나올지는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이트 상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. 기본적으로는 스피커가 훨씬 더 많은 해석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저희 시험국은 최근에 차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오마이걸의 던던댄스. 던던댄스 한번 오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네, 가보시죠!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작업을 했던 게 은총씨 컴퓨터에 있어갖고 새로 찍어야 돼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뭐였죠? 템포? 템포 110입니다. 110이요? 네! 아주 그냥 하이햇을 시원하게 열었죠? 네, 꽝 열어봤어요. 네. 네, 이런. 네. 이렇게 퀀타이즈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거를 약간 살짝 그때 팁을 드렸죠? 뒤쪽으로 이렇게 약간 가져가신 다음에 컴퓨터를 하면은 그 급한 느낌이 좀 줄어듭니다. 아! 미친. 트리플렛으로 돼 있었네. 여러분 저런 것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. 네. 깔끔하게 잘 됐죠? 네. 자, 그 다음에 피아노를 피아노 지난번에 2표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피에노로 그렇죠. 나 못 쳤죠? 몰라요. 네,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베이스부터 받아볼까요? 네. 2번 라이트로 바꿔주고 둥둥둥 갑니다. 잠시만요. 그래요? 살짝 Roberta 여н otro 멋있어요. 좋아요. 한번 봐주세요. 넣어주세요. Petersen 니ахer 갈색 도 centimeter 테이브 아 스탱 데이브 ese da 유 and Field 이왕 hosten betray say 좋아요 네 기타 칠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아요 보컬 끝나버렸네요 리드 보컬 박차입니다 딴던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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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댄스 네 갱춤 갱춤이죠 갱춤 좋습니다 보컬이 뭐 해상도는 둘째치고 일단 빡빡하게 들어가긴 하네요 네 자 잠시만 편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우 잘해 아우 잘해 딴던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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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음 네 뭐 그냥 괜찮아요 뭐 이 가격대의 소리 나고 그냥 들을만한 느낌이고 네 자 그러면 기타와 보컬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타 소리도 잘 들어가네 보컬도 잘 들어가네 자 여기서부터 드라이로 들어볼게요 네 기타 소리가 꽤 괜찮은데 음 딴던레인지에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뭐 다시 한번 네 뭐 알게 됐지만 실제로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좀 그저그저 네 기분상 좀 아쉬웠다는 거 네 자 드라이입니다 잘 봤네 보컬도 음 네 여러분 네 딱히 뭐 피지 컬러가 밀린다는 느낌이 없네요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음 이 친구도 요 가격대 일 잘합니다 네 일 잘하고요 네 거기에 그냥 이거를 구매하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니터 스피커를 일단 두개를 할 수 있다는게 강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원래 모니터 시스템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에 자체에 AB 이 스피커 AB조를 선택하는 그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 아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되게 낮은데 지금 AB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게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가 됨과 동시에 분명한 한계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스피커가 뭐 한조에 뭐 100만원 200만원 하는 스피커를 두조를 놓고 플루이드 오디오로 돌린다?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오디오가 그 스피커를 감당을 얘가 인터페이스가 그 스피커를 감당을 못해줍니다 다만 추천을 드릴만한 거는 내가 쓰고 있는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 지금 스피커가 한조에 뭐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하는게 하나 있고 하나는 뭐 좀 싼 뭐 컴퓨터 스피커 중에서 좀 괜찮은 그런 뭐 모델들 있잖아요 그런 모델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되게 뭔가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모니터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그 정도 확인해 보고 싶을 때 AB를 놓는 거는 전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하지만 둘 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조의 스피커를 감당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니 그 정도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AB 시스템도 조금은 업그레이드 하는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밸런스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네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정리하시고 구매하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여튼 뭐 일단 이 체급에서 저희가 염려했던 그 이제 수치상보다 떨어지진 않았다 맞아요 이 가격대 일은 잘하고 있다 라고 보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AB 시스템이 좀 매력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스피커 2조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은 입문용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플루이드 오디오 저희가 다른 인터페이스를 리뷰를 해드리고 싶어도 없습니다 이게 그 회사의 유일한 인터페이스였기 때문에 네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3,2,1이 됐든 3,3가 됐든 3,3가 됐든 나오는 대로 바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플루이드 오디오의 SRI2 모델이었습니다 네 박우성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 네 네 네 네 네